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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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뭐야 이 오프닝 예 이거 지금 참고로 마점이고 확대 인데요 예 핸드폰이 계속 예를 10 확대 시키고 싶어 가지고 이 확대를 시키길래 그 확대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찍을 영상은 내 공지 영상입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오늘 이제 할머니들 같네 이제 뭐더라 설날 이어서 주석 이랄까 했다 설날 이어서 이제 올라가는데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준비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영상 그냥 한꺼번에 한 3개 정도 올리고 내고 그 다음에 영상을 그 다음에 아마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한꺼번에 3개 3개 보시고 설레 이제 잘 보내시면 보내시면 감사해요 예 뭐 따로 이제 영상 찍으려고 했다가 네 찍을만한 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자 뭐더라 밖에 못나가는 바람에 돈도 꺼 가지고 예 지금 밖에서 되게 내가 급한데 저도 이제 빨리 끊어야 돼 끊어야 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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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 이제 용돈 좀 받으며 내 끝에 이제 박스 사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내 박스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조회적 부탁드립니다 영상 찍습니다 아 조회적 조회적 글은 빼구요 아니 공지영생에도 그 바람 어떻게 어쨌든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